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제네릭스 앤 지노믹스 디파트먼트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저희 랩은 컴퓨테이션 지노믹스 앤 바이니퓨매틱스 기법을 써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연구 주제는 점핑진이라고도 불리는 트랜스포즈블 엘리먼트하고 소메릭 뮤테이션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실에서 12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트랜스포즈블 엘리먼트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그것이 저희 패소피지얼라카라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따로 소회의실 주제로는 싱글셀 DNA 시퀀싱을 어떻게 잘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최신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